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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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배고프다 보니 가루 요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양념장 참기름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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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안녕하세요. 권유모빵입니다. 오늘 먹어본 음식은 어머니께서 아주 매콤하게 야채 듬뿍 제육볶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오늘 갓 담근 열무김치, 잘 익은 통오이 김치, 북엇국, 대접밥. 오늘 또 감사히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으아... 음 2 0 빨강 1 1 2 3 3 4 치즈볼 마요네즈 마카롱 와아 감자 감자 그러면 schwung 떠오맛 Wallace 아삭아삭 으흠 음 찜찜 어휴 스쿵 그릇 풀 음 으음 젤리 으음 쓰읍 ю 너무 맛있어 어우 おまけ 아.. 오늘 또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